한세이를 만나러 가자 한세이에게 가기 전 나는 내가 찾아본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보도 명단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래서야 한세이를 만나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숙제를 안 해간 학생같은 심정으로 폐가촌으로 향했다 폐가촌에 도착했다 왔어요? 한세이는 거기 있었다 날 기다리고 있었나? 아니 그보단 내가 구해올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라고 변명한다 아 뭐야 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천천히 걸으며 머리를 핑핑 돌렸다 저기 마을 외곽에 있는 회관 알아요? 네? 회관이요? 꽤 큰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런 곳이라면 주민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을까요? 마을 회관이라 개인적으로는 종교시설 쪽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나타난 알거지가 그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도 없겠지 확실히 가능성은 있네 지금으로선 가능성도 사치예요 우선 조사해보죠 행동력 끝내주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한세이를 쫓았다 아직 내부 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주민들의 방문 밴도가 잦고 불규칙적이라 혼자선 위험해요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움직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세이 목소리랜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있었다 아마 오늘 나와 만나기 직전까지 마을 회관에 안전하게 진입할 방법을 고심했겠지 이제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많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세이 혼자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한세이는 피곤해서 나는 그런 한세이에게 미안해져서 여기예요 회관은 그다지 크진 않았다 아무래도 큰 회관이 필요 없는 규모의 마을이니까 회관 정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마을로 향하는 큰 길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회관관은 꽤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당당히 정문으로 가면 바로 들킬 만한 거리이다 정문으로는 갈 수 없겠는데요? 따라와요 어디가요? 저쪽에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한세이는 이미 마을 회관에 진입할 계획 자체를 세워둔 모양이다 믿음직한 한세이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이래서야 내가 할 일도 없겠다 싶은 묘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회관 내부는 마을 사람들을 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 튀어있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종교 이야기 의외로 평범하게 TV나 볼까? 준성 씨는 정문 쪽 망 좀 봐줘요 제가 둘러볼 테니 그러시죠 한세이를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대충 성격 자체를 알 것 같다 주도적이고 항상 앞서나간다 그러네 벽에 붙어있는 게 십자가 거꾸로 된 거네 그것은 한세이가 거만하거나 혹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 듯해 보인다 그저 한세이는 항상 혼자서 저렇게 달려왔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세이의 저런 모습은 흡사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 마저 들게 만든다 혀를 차며 잡생각들을 털어버린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정문 쪽으로 망을 보기 위해 걸어갔다 나는 정문 벽 근처에 기대어 바깥 상황에 집중했다 지금은 내가 맡은 일이나 잘하자 5분 정도가 지났다 긴장하고 있었더니 목이 다 머그나군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 크든 근육을 풀었다 지금 이건 뼈가 부러진 거 아닌가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잘하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을 듯한 어? 발소리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나는 바깥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닌가 그럼 완전히 속고 있는 거구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다 아마도 두 명 이쪽으로 오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면에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게 조심하며 빠르게 한세희 쪽으로 움직였다 왜 이쪽으로? 쉿 이 소린 발자국 소리를 들은 한세희 얼굴에 당혹감이 물든다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입을 뻗근거리며 다시 말을 걸었다 숨어야 돼요 저기 방에 숨을까요? 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럼 어쩌게요?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장롱에 주목했다 장롱을 열어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라면 둘이 숨을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남자들의 발소리는 나는 한세희의 손목을 잡아 끌며 장롱으로 들어갔다 좁은 장롱에 들어가자 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한다 심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이질적인 향기가 느껴진다 이 향은 체온과 함께 느껴지는 낯선 피부네요 그리고 난 그제서야 내가 한세희와 완전히 밀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다른 의미로 뛰기 시작한다 이 정도면 한세희에게 들릴 것도 같다 이런 상황에선 나 뭐하는 거냐 하라고 스스로를 꾸짖어 보지만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는 한세희의 표정을 살폈다 다행히도 내 심장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하는 기색은 없다 좀 진정해요 다 걸렸어 아주 잘 듣고 있었다 나는 별말을 하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세희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피어오른다 사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은 이 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밀착한 채로 바라보면 피부 질감까지 보이는데 이런 존재가 정말로 괴물일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괴물일 수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인가 잡념에 빠져있던 내 귀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내가 있는 상황이 다시 인식이 되며 되려 심장의 두근거림이 잦아든다 이건 진정되었다기보단 흡사 심장조차 숨을 죽여버린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아갔지 이미 이미 싹 쓸어갔네 아니야 박씨가 아직 안왔잖아 나중에 들린다 했어 그래? 아이씨 여긴 왜 잠궈놨어 비켜봐 김씨 비켜봐 김씨 아재가 잠궈놨나보구만 아자 됐어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들어 옮기는 듯 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느릿한 발소리와 고장난 듯한 불규칙한 숨소리 그리고 어딘가 삐걱거리는 목소리는 남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짐작해 했다 기껏 사그라들었던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진다 그런데 그쪽 일은? 그쪽? 아 그것들 그래 그것들 어떻게 한대? 왜 그걸 신경쓰나? 그쪽 일은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그래도 뭐 뻔하지 않을까 구원의식 말이지 젊은 나이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부족해 큰일이야 큰일 그런 말 하지 말아 불쌍한 영혼들이야 구원을 빌어줘 자 이거나 빨리 들어 하나 남은건 박씨가 가질러 오겠지 박씨는 왜 맨날 늦는데 그 돈 됐어 자 나가자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느릿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점차 멀어져간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나는 약한 한숨을 쉬며 장롱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 잠깐만 좀 기다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한세이가 진지한 얼굴로 장롱 틈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물구러미 바라보았다 한세이는 재범비인이다 남자로서 이런 좁은 곳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아예 의식하지 않는 것은 물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나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한세이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겠지만 조금씩 열기가 올라오는 얼굴을 들키기 싫어 나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렇게 장롱에 있기를 몇 분 이웃고 우리는 장롱에서 빠져나왔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들 뭐라고 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했던 알 수 없는 말들이 떠오른다 분명히 꽤 신경 쓰였던 말들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 영문 모를 것들을 해석할 때가 아니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박시라는 사람이 곧 여기로 온다는 말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보채지 마요 깊게 생각해보잔 소리 아니었으니 서두르죠 아까 보니 관리 사무실 문도 열린 모양이에요 전 저길 찾아볼 테니 준성 씨는 망 좀 부탁해요 한세이는 그렇게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관리실 내부로 들어갔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벽에 몸을 기댔다 이곳이라면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선배들에게 하듯 혼자 쿵시렁거리며 나는 팔짱을 껸 채 문쪽을 바라보았다 3분 정도가 지났다 나는 정문과 후문을 번갈아 보며 인기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계속 집중했기 때문인지 피로감이 급속도로 몰려든다 나는 잠시 손가락으로 양 미간을 두세 번 눌렀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에 나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한세이는 내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겁에 잔뜩 질린 채 도망가! 어서! 뭔데? 무슨 일? 빨리! 잠깐! 한세이 급작스러운 행동에 균형을 잃은 나는 옆에 있던 가구가 부닥쳤고 가구에 놓여있던 접시들이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지고 말았다 나는 떨어지는 접시를 피해 옆으로 달리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관리실을 바라보았다 저건! 사제복을 입은 기이한 그것이 거기 있었다 그것은 관리실의 벽을 천천히 통과하며 아주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저건 위험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실이다 한시라도 저 녀석에게서 멀어져야 한다 하지만 잠깐 진정 좀 해요 나는 간신히 공포를 억제시키며 한세이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나를 의아하게 보는 한세이에게 우리가 달려가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 누구 있어? 한세이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모양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엘리트 변호사고 뭐고 아무래도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슬쩍 뒤를 보았다 검은 옷의 사제는 어느새 벽을 다 빠져나온 상태 숲쪽으로 뛵시다 나는 그렇게 뻑은거리자 맞아 후문 쪽으로 바닥을 박잡고 그것을 신호로 우리는 전속력으로 숲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방금 누구야! 저쪽으로 갔어! 마이 사람들의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다 한세이와 나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숲을 가로질렀다 1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니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한다 우리의 달리기 속도는 현저하게 늦어졌고 우리 뒤편에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금은 꽤 멀리서 들리지만 그 소리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더 빨리 달려야겠다 어찌되었건 이 숨만 벗어나면 세이씨! 뭔가에 발이 걸렸는지 한세이가 넘어져 버렸다 나는 놀라 한세이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그냥 걸려 넘어져... 아... 왜... 왜 그래요? 발목 접질렀어요? 그런 것 같네요... 한세이는 자신의 발목을 보며 이리저리 움직여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우리 뒤편을 바라보았다 아직이다 아직 마을 사람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물론 이대로 들켜버린다고 해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린 이 악마가 만든 무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이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저들에게 속고 있는 바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빌미가 잡힐 만한 일은 절대로 막고 싶었다 한세이가 그렇게 말하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저기 보여요? 그곳엔 구덩이가 있었다 한 명 정도는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좁은 구덩이다 설마... 저기 숨겠다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이대로면 둘 다 잡힌다고 차라리 제가 저기 숨어있고 준성씨 혼자 도망가는 게 나아요 내가 숨으면 안 되나? 그래도 저긴 너무 위험해요 조금만 수색당해도 금방 느낄 텐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수색은 안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것 뿐이지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날 부축하면서 걸어가면 진짜 들킬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나는 답답함에 머리카락을 쥐어뚫을 뻔했다 한세이의 말에 납득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말하는 한세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다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한세이를 두고 가기가 싫어졌다 나는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망할 알겠어요 저기까지만 부축해줄게요 천천히 걸어봐요 진짜 고집있네 정말 은근슬쩍 반말하지마요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그리고 셋이도 흥분하면 반말 튀어나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요 그랬어요 저기 숨어서 기억이나 되새겨보세요 죄송해요 짐이 되려던 건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자 조심히 들어가봐요 한세이를 구덩이 앞에 내려놓았다 한세이는 몸을 굽히고 구덩이 속으로 조심스레 들어간다 다행히 구덩이는 제법 깊어 한세이를 꽤 훌륭히 숨겨주었지만 나는 한세이의 발목이 못내 신경 쓰였다 빨리 가요 난 괜찮을 거니까 그럼 나중에 그 폐가에서 봅시다 한세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주변에 나무줄기와 낙엽들을 주워모아 뚜껑처럼 만들어 구덩이 위에 덮었다 좋아 이 정도면 얼른 눈에 띄진 않을 것이다 작업을 마친 나는 내가 가던 길이 아닌 구덩이와 반대 방향 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구덩이와 충분히 멀어진 부근에서 근처의 나무를 힘껏 걷어찼다 뭐야 방금 뭔 소... 아니구나 마을사람이구나 뭐야 방금 뭔 소리 안 들렸어? 뭔 소릴 들어? 뭔 소릴 듣긴 이 소릴 들으라고 이 소리 안 들려? 들었어 저쪽 내 쪽으로 남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는 됐겠지 나는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근육을 쥐어짜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우선 이 숲을 빠져나가자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은 오직 그것만 생각하자 숲을 지나 마을 뒤편까지 도착한 나는 마을 건물 한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몸에 열기가 사그라들자 찬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맹렬히 두들긴다 나는 우덧 앞섬을 여미며 이마에 잔뜩 묻은 땀을 털어내었다 아... 젠장 놓쳤네 이거 여기로 온 거 확실해? 어떤 강큰 놈이 마을로 바로 오겠냐?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말소리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남자 두 명의 모습이 보인다 해관 쪽에서 온 남자들인가 숨을 헐떡이며 남자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어쩔까 그냥 이대로 숨어있을까 아니면 되려 이쪽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보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내 선택은 어? 숨어서 상황을 지켜본다 아무 일에 없었던 듯 연기해본다 난 왠지 뻔뻔해 보고 싶은데 뻔뻔하게 한번 가볼까? 숨어있다가 걸리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그쵸? 나는 뻔뻔하게 가겠어 나는 내 바지단과 신발에 묻은 잔가지와 딱 낙엽을 털어냈다 혹시 몰라 우도또 벗은 후 여기저기를 살폈고 뒤편에 묻은 나뭇가지를 떼어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셀카모드로 내 모습을 확인했다 좋아 이 정도면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옮겼다 이소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나를 발견한 남자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말투로 인사한다 약간 소름끼치는군 네 아저씨들도 안녕하시죠 아휴 뭐 저희야 별일 없죠 저기 그런데 네? 혹시 마을회관 쪽으로 오셨었나요? 이 사람이 지금 귀한 분께 무슨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을 좀 하느라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보여서 몰랐는데 마을회관도 있나봐요 아 예 저쪽의 구석에 잘 안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삼아 가진 마시고 뭐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엄격하신 사제님이 회관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괜히 갔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 어지간하면 마을에만 계세요 아 예 그러죠 그럼 저희는 일이 좀 있어서 자자 어서 가자고 아 그러자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갔다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무래도 잘 속여넘긴 모양이다 게다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한세이도 못 찾은 모양이군 한세이는 아무래도 무사한 것 같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폐가 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난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을 대강 때웠다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거리가 텅 비어있었다 한시가 되자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좋아 지금이라면 자유롭게 이 주변을 탐색 가능하다 머뭇거릴 시간도 아까우니 빠르게 걸음을 옮기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폐가촌을 한 번 더 가봐야 될까요 폐가촌에 북쪽 폐가를 한 번 가볼까 아 이제 세 번밖에 못 간다고 폐가촌에서 북쪽 폐가 가봅시다 오케이 유록 유독 걸음한 곳이 있다 문제는 이곳 주변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뜬다진 흔적이 많다는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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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것 그렇다면 이곳에 뭔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좋아 오늘은 이곳을 뒤져보자 책 두건이 놓여져 있다 그냥 시집이었다 이딴 곳에 시집이라니 종이상자가 눈에 띈다 낡고 신비로운 느낌의 책이다 목마소한 일지 유권이라고 적혀있다 서큐버스를 소원하려던 한 귀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오케이 빨빨리 봅시다 큰 비닐이 있다 비닐 컷어내보니 각종 잡동산이들이 가득했다 눈에 띄는 책을 발견했다 구미호 사냥 오케이 중요한 증거다 나무상자가 보인다 억주를 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글은 뭐지? 그만 좀 까먹자 마몬 기도문 번호 4개 영문을 알 수 없는 글이다 자물쇠가 달려있군 아 또요 또 뭐가 있구만 또 뭐가 있어요 퇴근하고 날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책 몇 권이 나댕굴고 있다 뭔가가 껴있다 편지같은 건가? 책 한 권이 놓여있다 소설책이었다 보자기를 풀어보았다 맥신 맥신은 꼭 챙겨두자 사타니즘 오컬트 잡지 어? 뭐지? 마몬 기도문 전능한 마몬이시 일곱작 7 맞나? 두 날개 2 6불 6 7 얼마야? 7 7 7 7인가? 7 7 7이 두 번 나올 리는 없는데 마몬 기도문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일곱 제약이니까 아 으뜸이면 1인가? 7 1 7 1 2 6인가? 7 1 2 6 아니야? 7 7이 2번 7 7이 2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7 1 2 6 아니냐고 이 사람아 어? 역시 나는 똑똑해 음산한 디자인의 책이다 오콜트에 관심이 없던 나도 알고 있는 제목이다 오케이 됐어 다 봤어 자 가자 한 곳 더 갈 수 있구나 남은 한 곳은 어디로 갈까 근데 뭐 어디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는 보니까 호수를 한 번도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 한 번씩 다 갔는데 폐가만 두 번 가고 호수를 아직 한 번도 안 갔네 호수에도 폐가가 있거든요 호수에 폐양식장 폐창고 폐양식장 폐양식장을 가볼까? 호수에 폐양식장 가봅시다 오케이 빨리 빨리 이건 빨리빨리 냉장고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젠장 수수 깊게 물건을 살펴보았다 종이 상자이다 비교적 깨끗한 종이를 손가락에 낀 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오케이 구미호 구미호 정보가 이제 좀 나오는구만 널려있던 종이들을 뒤적여 보았다 뭔가 나와주면 좋으련만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종이들 사이로 멀쩡한 책이 보인다 강씨에 대한 소책자 오케이 종이박스를 열어보았다 사탄이즘 드럼통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뒤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뒤쪽에 뭔가 떨어져있다 오케이 월간 백신 이런건 꼭 챙겨야한다 종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있었다 나무박스를 들여다보았다 다양한 물건들이 담겨있다 손대가 꽤 묻은 책이다 뱀파이어 헌터 기록 됐어 다 봤어 뭐 여긴 별게 없네 갑시다 그건 왜 꼭 챙기냐니 꼭 챙기는거 맥시는 꼭 챙겨야합니다 좋아 이제 추론을 더 해볼 수 있게 됐어 오래 쉴 순 없다 어느 때부터 해가 지고 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할 일은 명확하다 신뢰관계를 쌓는 것 자 일단 봅시다 마물 정보를 봅시다 서큐버스 소환일지 소환 장소는 숲과 호수 마녀 소환 장소는 숲과 강 강씨 강씨는 더 없나? 구미호 아까 강씨 더 없었어? 구미호 구령어를 구사한다 시체를 훼손한다 이거는 뭐 별거 없다고 했죠? 맥신 두개의 갸꿀 됐어 아 여기 있다 뱀파이어 림몬의 진을 거부한다 거부한다는 그걸 안 쓴다는 거겠죠? 오늘도 안 씻나요? 아직 잘 시간이 아니에요 잘 시간이 돼도 안 씻겠지만 또 사람 한 명 만나러 간대요 자 다시 봅시다 사먼트워를 구사한다 뱀파이어 림몬의 진을 거부한다 아 역시 뱀파이어는 아닌 걸로 여기는 그리고 소환 장소는 숲과 호수이다 서큐버스 숲 숲이죠 서큐버스 그러면 그 다음에 마녀는 소환 장소는 숲과 강이다 마녀도 맞고 사먼트워 그 다음에 강씨 시체를 관통한다 강씨 아니라고 했죠 구령어를 구사한다 구미호 아니고 구미호도 아니야 그러면 구미호가 구령어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선아리 아니면 최시리 서큐버스 아니면 마녀라는 뜻인데 동물을 제물로 하고 숲과 호수이고 마녀는 사먼트워 공포의 마무리고 숲과 강이고 딱 지금 둘 중 한 명이야 자 그럼 다시 뱀파이어부터 보면은 사먼트워 린몬해진 인형재물 인형재물 뱀 이건 뱀파이어일 가능성이 일단 좀 높고 서큐버스 아까 아니라고 했죠 이건 지금 패가니까 서큐버스 아니고 마녀도 아니야 오케이 숲과 강이니까 인형재물 시체를 관통 강씨 구미호 구령어를 구사한다 구미호 아니고 이거는 현미나 아니면 유체린 인 상황인거죠 그러면 오케이 음 현미나 아니면 유체린 자 세 번째 사건을 봅시다 마무리의 유형 사먼트를 구사하는 뱀파이어 아니라고 아까 했고 서큐버스 맵피스토이진을 거부한다 동물의 시체 관통 숲과 호수 서큐버스 아직 맞고 마녀 아까 아니라고 했고 강씨 관통하고 인형재물 인형재물이니까 강씨 아니야 서나리 이건 서나리야 서나리는 서큐버스였어 우와 소름 동물재물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뱀파이어부터 다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무리의 유형 뱀파이어 사먼트어니까 이건 지금 구령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아니야 자 서큐버스 일단 넘어가고 최시리 마녀 공포의 마무리인데 현옥이니까 아니야 구령어도 아니고 숲강 아니고 강씨 인형재물이니까 아니죠 여기는 동물재물이었으니까 구미호는 시체를 훼손하는데 이건 관통됐어 그리고 공포의 마무리인데 현옥이야 오케이 서나리는 아니었어 서나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치면 또 다른 사건은 서나리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아 천재 그러면 최시리도 그러네 하나당 하나니까 세 번째가 서나리니까 첫 번째가 또 서나리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럼 최시리야 이거는 첫 번째는 최시리 와 최시리한테 맞은 거 생각하면 내가 최시리 이해했자 이 와야 이 두 번째가 현미나 아니면 유채린 잠깐만 그럼 우리는 현미나 잠깐만 어디 보자 현미나 유채린 현미나 유채린 한세희 현미나 유채린 한세희 중에 한 명이 인간인데 왠지 나는 지금까지는 한세희 인 것 같은데 인간이 자 좋아 네 번째 사건 보면 더 자세히 알겠네 뭔가 어 현미나를 한 번 더 만나러 가야 될지 한세희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오똑할까 한세희가 인간인 게 거의 유력한데 두 번째 사건이 현미나인지 유채린인지가 모르겠어서 말이죠 두 번째 네 번째가 현미나 아니면 유채린인데 세희한테 오히려 더 그렇지 그거를 끌어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유채린은 내가 싫어 한세희한테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그저 무사한지 확인해봅시다 고고씽 좋아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 태가천이 가까워지자 나는 뭔가 격해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빠르게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세희를 결국 찾아내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만약에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무사하겠지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준성씨 감정이 아니어야 되는 살아있네요 심드렁한 한세희의 목소리를 듣자 왠지 맥이 풀려버린다 한세희가 무사한 것에 대한 반가움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 격해졌던 알 수 없 알 수 없는 감정도 그 목소리를 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한세희에게 다가갔다 살아있네요 라니 뭔 인사가 그래요 해본 말이에요 저번부터 느꼈지만 저건 한세희 나름대로의 말장난인 것 같다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어쩌면 한세희도 이런 식의 친근한 장난에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 뭐야 얼굴 좀 펴요 살아남았잖아요 한세희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한다 아니 되려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래서야 걱정했던 내가 바보 같아진다 뭐 살아있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엄청 냉랭하시네 내 걱정도 안했나 봐요 걱정했거든 엄청나게 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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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흥분하면 반말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준성씨도 똑같네요 뭐 진덩띠 아니 방금 그건 이럴 거면 그냥 서로 말 편하게 할래요 나이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뭐 편한 대로 해요 응 알겠어 왜 뭐야 도대체 그런 일까지 겪어놓고 뭐 저리 기분이 좋아 보여 아 아니야 요 아 그보다 발목은 좀 어때 요 아 이거 내 질문을 들은 한세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목을 들어 여기저기 움직여 보였다 보시다시피 정말 괜찮은 거야 요 그땐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좀 쉬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애초에 큰 부상도 아니었고 그보다 이걸 좀 봐 한세희는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나는 한세희의 발목에서 시선을 떼고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건 마을 회관에서 찾은 거야 맞아 겨우 그것만 챙겨서 나왔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좀 이상한 얘기인데 말이야 한세희가 잠시 뜸을 들이며 나를 바라본다 내가 뭔 말을 해도 이상하게 보지 마라 라는 무언의 시선이 느껴져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사람이 벽에서 흘러나왔어 사제복을 입은 사람 아니 사람이 사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사제복을 입은 그것이 떠오른다 역시 그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시체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하고 아마 종교의식을 위해서 화장 같은 걸 한 게 아닐까 화장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 얘기는 그만하자 우선 어디 좀 들어갈까 밖에서 이러지 말고 어딜 들어가 여기 다 폐가인데 한세희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벽에 통과하는 괴물에 대한 생각은 좀 미뤄두자 역시 폐가로 들어갔구만 나와 한세희는 폐가에 들어섰다 무슨 카페라도 가자는 것처럼 어디 좀 들어갈까 하더니 결국은 폐가에 들어섰죠 나는 우선 한세희가 준 사진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근처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세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의자를 끌고 와 근처에 앉는다 괜찮겠어? 응? 뭐가? 의자 아니야 아무것도 어? 나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한세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바닥의 사진들로 시선을 옮겼다 의자라고 뭐라고 하는 게 뭐야 뭔 소리야 왜 그래 8월 20일에 찍은 사진이다 마을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찍혀있다 지금의 마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안개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9월 18일에 찍은 사진이다 역시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다 역시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다 여전히 밝아보이는 분위기이다 마을의 안개도 없다 하지만 아까의 사진과는 무언가가 조금 달라 보였다 단순히 찍혀있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걸까 마지막으로 10월 19일에 찍은 사진이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지고 현재의 마을과 같은 기이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마을에는 안개도 뿌옇게 뿌려져 있었다 나는 세 번째 사진을 바라보다가 새 사진을 펼쳐서 다시 살펴보았다 이 세 장의 사진에서 뭔가 건질 만한 게 있는 걸까 이분이야 어느덧 다가온 한세희가 8월 20일자 사진에 한 남자를 가리켰다 이분이라니? 이분이 권상현 아저씨야 아 그래? 뭐? 깜짝이야 깜짝은 내가 깜짝이지 그러니까 그 권상현씨? 실종되었다던? 응 가만 그러니까 권상현씨가 사라졌던 날이? 8월 10일 난 다시 사진을 보았다 사진은 8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똑똑히 찍혀있었다 잠시 생각해보자 권상현씨가 실종된 날은 8월 10일 경찰은 그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제하고 수사했다 그리고 권상현씨가 찍혀있는 이 사진의 날짜는 8월 20일 이 사실로 인해 확실해진 사실은 무죄인 거잖아 그죠? 애초에 세희씨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린 건 권상현씨가 8월 10일에 사라졌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권상현씨는 8월 10일은 물론이고 20일에도 멀쩡히 살아있었다 그럼 이 사진만 있으면 세희씨 아버지의 무죄가 그래 증명되는 거지 나는 그제서야 한세희의 표정에 녹아있는 안도감을 눈치챌 수 있었다 오늘따라 한세희의 기분이 묘하게 좋아보이는 이유는 이거였군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씨는 권상현씨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권상현씨는 죽기는커녕 실종된 뒤에 이 마을에 와서 이렇게 사진까지 남겼다 권상현씨는 애초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다 한세희는 아버지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냥 이걸로 끝난 걸까? 이제 한세희씨랑 얼싸안고 좋아하면 되는 걸까? 하도 갑작스럽게 일이 해결되어 좋아해야 할 타이밍조차 놓쳐버린 느낌이다 준성씨가 볼 땐 어때? 어? 사진 말야 사진 이거 마을 사람들이 멀쩡하던 때의 사진이잖아 준성씨가 찾던 실종자들의 얼굴과 일치하냐고 아, 아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의 얼굴들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가니 매치되는 이름들이 떠오른다 최달재, 박재민, 김영석, 오재환, 신채란, 최주혁 물론 권상현씨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찾던 그들이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걸 확인하자 손이 떨려온다 맞아, 내가 찾던 실종자들이야 안개 끼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그럼, 역시 그 사람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종교적인 의지로 이 마을로 향한 거지 한세희의 얼굴이 복잡해진다 실종자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마을에 모였다는 것은 그걸 추측했음에도 꽤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어, 아직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이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야겠네 안개가 거치는 대로 바로 나가자 준성씨나 나나 나가서 할 일이 쌓였잖아 한세희가 안개가 거치면 같이 나가길 먼저 제안하고 있다 그 말에 나는 지금 좋아해야 할지 어떨지 또다시 혼란스러웠다 정말 이걸로 그친가 이렇게 일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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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도 되는 걸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어째서인지 자꾸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걸리고 있다 본능이니 감히니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배제하더라도 분명히 뭔가가 이상하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사진들을 보았다 원뜻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부분 하지만 어딘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세희씨 혹시 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을 본 적 있어? 젊은 사람? 생각도 못한 것을 지적당한 것인지 한세희의 표정이 의문으로 덮인다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여기 보면 8월 20일자 사진에 분명히 찍혀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진에는 전혀 보이질 않잖아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냥 다른 사진에 안 찍힌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건 확실히 한세희는 얼굴에 웃음을 지우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문득 정신이 돌아왔다 혹시나 괜한 소리를 해버린 것은 아닐까 한세희는 당장 내일이라도 안개가 거치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에게 굳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의구심만 키워준 것은 아닐까 지금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을에서 나가는 것이지 탐정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잊어버려 그냥 살짝 걸리는 잠깐 잠깐만 준성씨 혹시 그거 기억해? 우리 회관에 숨어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던 대화 대화? 마을 사람들이 하던 대화 그러고 보니 그 대화 내용 중에 분명하게 신경 쓰였던 점이 있었다 신경 쓰였던 그 부분은 구원의식 박씨에 대한 언급 구원의식에 대한 언급으로 갑시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 구원의식에 쓰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둘 다 신경 쓰이긴 하는데 구원의식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그쪽 일은 그쪽? 아 그것들 그래 그것들 어떻게 한대 그걸 왜 신경 쓰나 그쪽 일은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뭐 뻔하지 않을까 구원의식 말이지 젊은 나이에 그러네 젊은 나이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부족해 큰일이야 큰일 그런 말 하지 말아 불쌍한 영혼들이야 구원을 빌어줘 그러네 딱이네 하하 잘 골랐다 분명히 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식인가를 뭔가 안다고 했었지 아마? 맞아 역시 기억하네 워낙에 신경 쓰이는 이야기였으니까 느낌이 좋지 않다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에게 행해진다는 구원의식 비정상적인 종교는 도대체 무슨 짓을 더 하려는 걸까? 신경 쓰여 조사해 봐야겠어 예 어서오세요 그렇지만 응? 그렇지만? 그렇지만 과연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조사를 끝마칠 수가 있을까? 아니야 아무것도 어쩔 수 없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정보를 모아봐야겠다 생각이 복잡해지자 왠지 열이 올라와 나는 단단히 염였던 옷깃을 살짝 풀어헤쳤다 아 좋아 해보자고 자 그럼 다음 조사 방향을 논의 뭐야 왜 그렇게 봐?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몰골을 살폈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 뭔데? 뭐야 머리냄새 맡은 거야? 왜 그러냐니까 잠깐만 있어봐 아니 갑자기 왜 아 따가 한세의 손이 내 목덜미에 닿자 따끔한 느낌이 전해져왔다 그 생각지도 못한 감각에 놀란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만히 있어 가시 박혀있잖아 새형 가시 가시 노래 뭐냐 날 사랑해줘요 그거 그 가시인가 그게? 아닌가? 칠칠치 못하게 어디서 박혀온 거야 아니 이걸 몰랐어? 나뭇가지라도 찍혔었나? 그럼 바로 알았어야지 한세이는 그렇게 돌툴대며 다시 내 목에 손을 뻗는다 아 그건 겁쟁이야? 조금 아파도 참아 가시 노래 있는데 그렇게 말한 한세이는 내 목에 박혀있던 가시를 쑥 뽑았다 아 제발 가라고 그거야?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그거야 아빠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에 진한 사랑에 가시를 부러졌다 참는다 이 정도 고통쯤이야 남자답게 참자 가시는 생각보다 깊이 박혀있었는지 쑥 하고 빠지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왔다 대관절 저런 게 어디서 박혀온 걸까 이야 잘 참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일상 수준이지 나는 내가 방금 내뱉은 말에 후회했다 이미지 깨지게 웬 허풍이람 준성씨 그런 면도 있었어? 웃었다 진짜 뭐라고 대답하지 남자는 다 이런 거야 라고 쿨하게 넘겨버릴까? 남자 어쨌든 할 일은 명확해졌네 개문시에 당했어 개의무시 당했어 젊은 사람들의 행방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구원의식이 뭔지를 알아야겠어 어? 그래 그럼 저번처럼 내가 마을 내부 조사를 맡을게 그래 뭐 찾으면 여기에서 만나 나뭇가지 각별히 조심하고 세번 말이야 진단사랑이 가슴에 빠고드는 가시가 되어 그럼 먼저 간다 가버려 è